아 윤희지 알려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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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안녕하십니까. 1년 전 오늘 생각하니까 정말 기억도 잘 안답니다. 그날이 있었는가 싶고요. 새벽에 군 통수권 보고를 합창의장으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민한송 행사하고 국립현충원 참배하고 또 각 정당들 당사 방문하고 국회 방문하고 그리고 약식, 취임식 했고요. 그날 정식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업무 개시식도 하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런 중요한 분들 인사했고 반면에는 트럼프 대통령 축하전화까지 이제 순갖은 하루를 보냈는데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 뭐 미흡한 부분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세운 정부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정말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